자 지금 전시장 왔습니다 또 호스가 한참 설치중이구요 올해는 역시 40장 입니다 작년엔... 안녕하세요 이 기둥이 생겼고 이 기둥 2개 40장 오른쪽이 커피머신이 되고 왼쪽에 저게 MBR이 놓을 위치입니다 아... RPO 올이 40장 입니다 하여튼... 큽니다 그리고 이 뒤쪽이... 이쪽에 지금 한참 설치중이네요 네... 이쪽에... 이쪽에 우리가 이제... 어... 안녕하세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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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